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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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옛날에 친구가 왔는 줄 알았어 천공이가 왔는 줄 알았어 도공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특별하게 갑자기 이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 길로 신령님 모시는 거세요 지금 누가 오셨다 누가 오셨다 어디 가면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니고 수행 중에 이렇게 여러가지 영적인 형상을 겪고 그러다가 공부하러 다니다보면 스님들이 유명하신 선생님들 무당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누구 누구 누구다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직접 느끼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그 세월이 한 9년 돼요? 6년에서 호흡수련까지 합치면 한 9년 정도 9년 전부터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지금 진로 변경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9년 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시죠? 네 갑자기 그렇게 그 전에는 기술자였습니까? 아니 저는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자영업? 뭘로 하셨어요? 지금 대구에서도 대리운전 사무실을 초창기에 내가 했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부동산도 자기 기사가 부동산 경매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본인은 제가 지금 사주일은 모르지만 기술이 있어야지 순탄하게 내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년 전부터 가던 방향이 일상인이 못되고 무언가 자꾸 영적인 세계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는데 무당이라 할 수는 없고요 스님이라 할 수도 없고요 자칫하면 대순진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종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독단적으로 독단적인 공부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길로 지금 가고 계시거든요 여태 선생님들이나 스님들이 당신한테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누가 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기에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안 보입니다 아 그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내가 자꾸 심취하고 그쪽으로 방향으로 잡고 이 길을 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11년 전이 됐을까 나는 지금 9년 전부터 사회생활에 뿌리를 못 내리고 떴지만 그 이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11년이 됐을까 13년이 됐을까 그때쯤 산이 움직이는 일이 생깁니다 집안에 산이 변동을 묘 자리에 변동을 주든지 묘를 쓰든지 산의 변동을 그 시절에 주신 일을 알고 계십니까 집안에서 9년 전에요 9년 전에요 13년 고상간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마 묘를 이렇게 한번 합창을 한다든지 이렇게 옹인긴 이야기는 어디서 들은 건가 맞습니다 묘를 건드리셨어요 묘를 건드리시면서 본인이 지금 산탈로 인해서 내 자리가 휘말려서 떠있는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객기와 조상이지 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내가 나를 냉정하게 판단을 못하시고 뭐 기공부를 하신다 도공부를 하신다 이 상태에서 나아가시면 본인 사이코됩니다 그래요 네 계속해서 내 고집이 내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시면 본인은 사이코됩니다 그래요 본인이 저한테 내 신은 어떤 신이다 내 주장은 누구다 라고 말씀해 주실 분이 어떤 분인가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선임 밑에도 좀 있고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왠지 않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뭐 4개월씩 5개월씩 뭔 공부를 시켜요? 뭐 이렇게 같이 기도를 다니면서 기도도 시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 이제 금오산에 한 번 이제 가시더만은 이제 그분이 공부한 지가 끝난 지가 한 5개월 정도 같이 다녔었는데 응 그래 이제 끝나면서 끝나는 정도에 금오산에 오시면서 산신령님 원신이 들어왔다 이러더라고요 산신령 누가 오셨다고? 산신령님 원신이 오셨다 원신? 원수 원신이 산신령의 원신이 당신한테 왔다고? 예 그래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집에 가서 이제 그날 이제 잠을 잤는데 음 갑자기 이렇게 새벽이 돼서 탁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명상을 탁 하고 있었는데 기고들리는게 아니고 가슴으로 가슴으로 내산 하더라고요 내산 내산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 그전부터 내가 이제 명상을 내면 할아버지는 모였었거든요 그래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내산이 무슨 뜻입니까 본주 본산을 찾으라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니까 떼잡음 아무것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라고 이제 그 다음날 탁 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렇게 빨간 산신복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그래 나는 조금 내가 받는 할아버지는 전부 다 흰옷을 입고 계셨었거든요 나를 어릴 때 내가 한 번 죽었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산 정상이 항상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부 다 도포를 해보고 얼굴이 비치나가지고 안 보이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정상 계셨기 때문에 난 산신령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흰옷을 입는 있는 줄 알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빨간 산신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받으면서 어? 산신복이 흰옷인데 빨간 산신복을 주시지 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 이제 그 어디 가면은 선임도 마찬가지고 아니 신선이시네 하고 산신령님이시나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신 사례자님한테 신선이시래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산신령님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누가 그런 공부를 가리키고 누가 그 사람들은 똑바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 지금 하시는 분이 어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사회에서 똑바로 살고는 있는 분이냐고 어 그 뭐 좀 이름 좀 대봐요 어떤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번에 그 같이 했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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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그 그 그 그 그 아시는 분인데 죄송한데요 아 제가 선생님은 잘 모르겠고 제가 잘 압니다 아 그래요 알아요 그분은 그분은 어떻게 내가 이제 만나게 됐는가 하면은 음 제가 이제 그때 천도 능력이 있어 가지고 천도를 하고 갔어요 그래 내가 그걸 이제 선봉으로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천도를 하고 집안에 천도를 하고 그 이제 건물에 가니까 3층 인가 4층 인가 그렇대예 그래 가지고 딱 올라가요 정확하게 자기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사거리 있는데 거기 잖아요 그래가 내가 딱 올라가니까 올라가자마자 그 사료를 안 넣고 바로 하시더라구요 어? 천문이 열리셨네 이라더라구요 그래 하시면서 조상이 3대까지 천도가 됐습니다 이라더라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이름을 넣어라 하더라구요 돈을 주니까 돈은 냄새를 맡으면서 이라더라구요 그래 내가 이름을 ㅇㅂㅇㅇㅇㅇㅇㅇㄹㅇ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분이 어? 이 이름이 맞아요 이름이 아니시라덴 이러는거예요 저기요 제가 유튜브에서 너무 잘 아는 당신의 동기들이에요 그게 유명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다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다 같이 우리가 산에서 고생하고 상기도 했던 친구들인데 나이들은 다 각기 다르지만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만 얘기하셔도 돼요 내가 하도 당신한테 그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 안 된 무당이면 또 모를까 똑바로 된 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 그냥 미러 속에 헤매게 만드네 자꾸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구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아는데 우선 좀 들었던 얘기나 그분한테 받았던 그러한 기준선들은 좀 지우시는 게 좋겠고요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이상은 차마 말은 못하겠어요 지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서 네가 원산신이 너한테 내려오면 넌 땅을 밟지 말아야 돼 네가 도인이면 내 앞에 올 이유가 없고 네가 도인인데 왜 자꾸 여기저기 선생이나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제 말이 기분이 나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도인으로 살아갈 땐 내가 숟가락을 세우면 이렇게 세웠고 내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지 말아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세상을 혼자 살아갈 힘이 없어서 그 말씀을 어기고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는 바람에 무당으로 전락은 했지만 진짜 도인이라면 땅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응? 나나 나나 도공부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도인으로 살아왔던 거는 맞는데 지금의 나나 그 사람이나 무당이에요 조상을 청도하면서 신령님을 받들면서 한 푼 두 푼 벌어서 밥 먹고 사는 보잘것 없는 무당일 뿐입니다 진짜 산신이 나한테 왜 오는데 미쳤다고 와? 그 산천 좋고 경기 좋고 공기 좋고 그 양반들이 왜 사람한테 와? 안 와 죽었다 깨도 안 와 당신한테 그 산신이 오시잖아요? 두 가지예요 당신은 전지전능하셔야 됩니다 산신이 직접 오시면 앉아서 천리를 굽어보셔야 되고요 말리도 굽어보셔야 되고요 내가 손만 대도 사람 병을 낫게 해줘야 되고요 응?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박수 세 번만 쳐도 잡기 자신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몸주이신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시면 산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는 건 당신은 9년 전부터 세상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그 이전에 당신의 본산에 산이 이동을 했어 몇 자리가 이동을 했어 맞잖아 그 산에 몇 자리가 이동을 한 게 4대조와 3대조 내가 공부한 거는 6년이야 응 6년이고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공부한 건 6년이래도 당신이 이미 마음이 살랑살랑한 거는 9년 전부터예요 9년은 9년은 그때 내가 장사를 할 때고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은 거는 6년이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말기암이셨어 내가 이번에 곤쳤어 응 말기암도 곤쳤어요? 말기암을 곤쳤어 지금 어 저 저 어떻게 고쳤어요? 병원에 병원에 안 가고 손만 대도 고쳤어 이야기해 보세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내가 약을 갖다 줬어 내가 약을 갖다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같이 병행해가지고 치료를 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고친 거지 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스스로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나는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병원에 계신 분을 당신이 나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 그래가지고 장패색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장패색이 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내가 내가 안됩니다 해가지고 내가 약을 먹으니까 삭! 장패색이 다 풀리더라고 일주일 동안 또 오줌을 못 누워가지고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사 보고 그때 경대비 선생님이야 내가 약을 먹이면 잘못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수술 들어갑니다 이라는 걸 내가 가서 안됩니다 수술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고 내가 가서 내가 몰래 약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삭! 병이 확 다 나오더라고 그리고 마약수는 진통제를 맞았는데 진통제를 안 받아도 통증이 없어 그래 엄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집에 가겠대 그래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약을 먹였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지금 완치가 됐어 계속 그 길로 나가세요 그러면 점 보러 다니시지 마시고 그래! 나는 지금 단지 여기 천문은 열렸는데 해안이 아직까지 안 열린 상태는 맞아 당신처럼 내가 직감으로 내가 볼 수는 있는 거지만은 아니 해안을 왜 점을 왜 봐 전지전능한데 점 볼 필요 없잖아 사람들이 고통받아서 당신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암도 고치는 당신이라매 어머니 한 사람만 고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써붙이고 다니세요 세상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라고 어? 옥황상제도 나한테 힘을 주고 산신도 나한테 힘을 주는 전지전능한 사람이니까 모든 병을 낳고 소리 흥분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건 당신이 보는 입장이고 내가 보는 입장이 그래 내 얘기 들으려고 왔잖아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된다고 나갈 것이 됐으니까 이야기하지 마 함부로 점을 그렇게 함부로 보는 거 아니야 당신은 전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산신이 여기를 왜 와 산신이 여기를 잘 물어보시라고 잘 물어보시면 알 거야 잘 물어보니까 허주래 잘 물어보면 알 거야 나는 아직 어디 가도 청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허주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고 살겠지 말 벌로 하지 마 말 벌로 하지 마라고 말 벌로 하는 게 아니라 미친놈한테는 미친놈한테는 미친놈한테 말해 네가 그런 미친놈이 아니야 야 세상도 구해 세상도 구해 에이즈도 다 네 손으로 다 낫게 해 그러면 미친놈이라니 날 함부로 하고 있어 병신을 두지 마 병신은 네가 병신이지 이게 돌았나 이게 진짜 이게 돌았나 이게 돌았나 이게 사람이 사람 같아야 돼야지 사람이 사람 같아야 돼야지 사람이 사람 같아야 돼야지 산신이 내려와서 전지전능한 사람을 내가 사람이라고 내가 내가 만든 이야기야 우리야 내가 만든 이야기야 알았어 함부로 이야기야 아유 내가 말을 말해 말을 말해 어휴